올해 들어 8월까지 보이스피싱 피해 금액입니다. 1만 6천 명이 검거됐습니다. 공교롭게 저도 오늘 아침에 자신이 서울중앙지검 수사관이라는 보이스피싱 전화를 받았는데 이제는 예전처럼 말투가 어눌하거나 부자연스러운 것도 아니어서 까딱하면 속기 십상이겠구나 싶었습니다. 저금리 대환대출을 빌미로 속이는가 하면 취업을 미끼로 수거책 아르바이트를 시키면서 노인뿐 아니라 20대 사이에서도 피해가 잇따르고 있죠. 그래서 정부가 예방대책 7개 명을 내놨습니다. 우선 카카오톡으로 메시지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시는 대로 공식 채널 인증마크가 있는지 살피셔야 하고 또 친구 등록을 하지 않았는데 메시지를 보낸 국내 또는 해외 번호는 이렇게 주황색 지구본으로 표시된다는 점을 꼭 기억하셔야겠습니다. 또 웹상에 나도 모르게 뿌려진 개인정보를 청소할 필요도 있겠죠. 인터넷진흥원의 e-프라이버시 클린 서비스인데 본인 인증했던 사이트를 한눈에 볼 수 있고 또 제공한 정보들을 보고 지울 수도 있습니다. 아이디나 비밀번호 등 계정 정보가 샜는지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혹시 4명이로 개통된 대포폰이 있는지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규 가리집이 이뤄지는 즉시 기존 보유 휴대폰으로 문자를 보내서 알려줍니다. 또 내 이름으로 개설된 금융회사 계좌 정보를 한 번에 조회할 수도 있습니다. 신분증 잃어버렸거나 피싱에 속아버려서 이미 개인정보가 노출이 되어버린 경우라면 내 명의로 이뤄질 수 있는 금융거래를 바로 막아야겠죠. 물론 정부가 보이스피싱을 길목에서 잡겠다며 보시는 대로 이렇게 나서고 있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의심입니다. 여지껏 보이스피싱은 덫을 놓기도 전에 덫을 예상하면서 피해 다녔고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언제든 어디서든 당할 수 있다는 경각심과 함께 예민하고 부지런하게 먼저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앵커 리포트였습니다.